경상북도는 올해 도로와 철도 178개 지구에 3조 1,690억 원을 투입해 교통 인프라 확충에 나섭니다. 포항과 3척을 잇는 동해 중부선 철도와 영주 단산과 부석사를 연결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등 14곳을 올해 중 마무리하고 문경상주, 김천 중부선 철도,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등 41개 지구는 올해 신규 사업을 시작합니다. 특히 신규 사업에는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 입찰과 주 계약자 공동 도급 방식 발주로 지역 건선 경기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.